1305번이요. 2, 3, 3, 그래프가 X축과 만난점을 각각 PQ라고 한다. X축과 만난점을 뭐라고 해요? X설편이에요. 맞아요. 그러려면 뭐에다 뭘 넣으면 구할 수 있어요? Y에다 0너. 그렇지. 그래서 X축과 만난점 PQ니까요. X설편을 구하겠어요. Y에다 0너. X는 A. 얘에다 Y에다 0너. X는? 3분의 2요. No. 아, 2분의 3. No. 마이너스. 1을 곱해야지. 5일이요. 6, 6. 6.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P는 A, 0이고요. Q. 이게 Q죠. Q는 6, 0. 그래서 PQ는 8이야. PQ는 8이야. 그럼 생각하면 6, 0이 있고요. 여기가 6, 0의 자리고 PQ의 거리는 8이니까 이쪽으로 8만큼 가던가 이쪽으로 8만큼 가던가 라고 할 수 있죠. 이쪽으로 8만큼 가던가 여기 좌표가 뭐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0이죠. 네. 8을 빼면 되잖아요. 이쪽은 더하니까 얘가? 14. 14, 0이다. 양수니까? 네. 14. 감사합니다.